안녕 안녕 하이 인스타 라이브 처음 해봐요 제가 지금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고 있어가지고 세우기가 잠깐만 세워둘까요? 인스타 라이브 처음 해봐서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안녕 여러분 밥은 잘 드셨나요? 인스타 라이브 참 참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참 인스타 라이브 어색하네요 어색하네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잘 못 냈나요? 혜피루다데이 흠 태피루다데이 아 갑자기 잘 보냈냐 잘 보냈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나요? 돈 벌어서 우리로 다 밥 먹기 생각하면서 버텼어 밥 싸줘 밥 싸줘 고마워 고마워 다들 퇴근하실 시간인가? 한참 막힐 시간이겠네 평일 저녁에는 어딜 안 나가고 싶어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근데 또 주말에는 어딜 가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나가고 싶어 아직 퇴근 안 했다고요? 충격적인걸? 저녁에 뭐 먹을 거야? 저녁 아니 저녁 먹었어요 저 우동 먹었어요 우동 오늘따라 여기 점이 되게 또렷한 것 같다 그 아래 여기 점이 데뷔 초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진해져 여기 점은 있는 등 많은 등 하는데 여긴 점점 진해진다 여기 점은 약간 힘이 이거 힘이 안 돼 여긴 점점 진해져 치킨 치킨 나 그거 치킨 먹어보고 싶어요 그거 먹어본 사람? 자메이카 소떡 치킨이 너무 비싼 것 같지만 맛있다고 하니까 궁금하긴 한데 먹어보신 분 자메이카 소떡 맛나 쩌고 어쩌고 맛있어? 김치 치킨? 맛있겠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언니예요 이건 뭐야? 아 질문을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구나 우와 누르면 아 이렇게 떠? 아 오 이런 게 있어? 옷 털이 무슨 강아지한테 물어 뜯겼어요? 산발이 되었어 그렇게 만든 건데 이게 디자이너한테 이럴 거야 옷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 옷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어진 옷인데 이런 게 있구나 좋아요를 많이 받은 게 이렇게 있구나 아멘 요다는 신이에요 처음 봤어 이건 뭐지? 참여 요청 이게 참여 요청? 이건 뭐야? 이게 참여 요청? 이건 뭐야? 방송 초대 이거는 디엠을 보내는 건가? 음 음 음 음 음 이루다 그저 빛 빛을 표정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렇게 감동적인 상황에 저런 걸 켜보려고 내가 요다의 모든 걸음을 언제나 함께야 이런 걸 약속했어? 밖에서 고마워 나도 약속할게 우정들 걸음에 내가 함께 하길 약속할게 bare applicable 미끄선품만 ㅏㅏㅏㅏㅏ 관심 없이 그냥 뭐 충전하고 있어 배터리가 없어서 내가 보고 싶을까봐 라방을 켜봤지 나 보고싶었지 솔직히 난 보고싶었어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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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요 후후 되게 신기한 게 많네 입 벌리면 안 되는 그런 거구나 우정 사랑해 사랑해 왜 재밌지? 나 라방 처음 해본 거 티나? 초카가 이거밖에 없어? 잠깐만 나 눈이 너무 간지럽네 이건 뭐야? 아 역시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낫죠? 로다 씨는 밤 식빵 좋아하세요? 저는 빵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들 그런다고? 다들 나처럼 이렇게 라방 처음 하고 신기해 아 너 눈 왜 이렇게 간지럽지? 아 너 눈 너무 간지러운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렇게 간지러운 데를 긁잖아? 그러면 한 번 긁기 시작하면 계속 간지럽다? 더 간지러워진다? 애초에 긁지 말아야 돼 아 유다 씨는 민트 좋아하시나요? 저는 소신 바라만 하겠습니다 저 민트 좋아해요 민트 초코칩 너무 좋아해요 안 긁어야 되는데 근데 긁었다고? 현실 안 긁어야 하는데 실수 네네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하뚜 이렇게 됐어 나한테 민초치킨은 아닌 것 같아요 민초치킨은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언니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오늘 아침을 안 먹고 알을 마시고 운동을 했거든요 첫 끼를 방금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나 몸이 너무 떨리는 거야 왜 이렇게 떨리지 오늘? 이렇게 생각했더니 빈속에 알을 마셨다 TMI 끝 저녁은 아까 우동 먹었어요 우동 기분이 안 좋았는데 언니를 보는 순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오늘의 립 정보 좀요 여러 가지가 섞여있어 오늘 입맛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루디로그는 언제 볼 수 있나요? 루디로그를요 제가 결국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40분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40분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반을 나눴어 1, 2 반을 나누고 반을 나눴어 그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은 15분 정도 19분 15분 이렇게 막 나눠지는데 40분 길어요 지금 40분 하는 브이로그가 어딨나 세상에? 40분이면 편성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방송국에? 40분은 저기 편성 나야 돼요 편성 편성... 편성표에... 편성 안 나는 그런 40분 짜리가 어딨니? 아 보통 20분 길면 30분 그렇잖아 짧... 짧으면 10분? 내가 최초로 해보라고 40분? 40분 다 안 볼 거면서 틀어놓고 잠들 거면서 내가 잠잘 만한 그런 타이밍 주면 거기가 막 제일 많이 본 장면 아니야? 다시 거기서 잠들어서 다시 보느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아 나 너무 간지러워 아까 긁지 말 걸 그랬어 난 너무너무 간지럽다 너무 간지러워요 대체 누가 감히 루다를 틀어놓고 자죠? 인공눈물 한 번 넣으시는 게 과외죠? 지금 자세가 너무 편해서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거 근데 지금 자세가 편하다고 하기엔 왼 다리에 쥐가 났어요 아니 왼 다리가 저려요 TMI인가 이게? 다리 저려 꽃가루 알러지? 벌써 꽃가루가 나와요? 나 알러지 있긴 해 나 알러지 있긴 해 어휴 삶은 게 꾸여운 거 같지? 지금 좀 괜찮나? 귀차니즘을 풀어 말하는 중 강퇴 없나? 인스타 라이브에 강퇴 없어요? 나 좀 뼈 맞은 거 같아서 강퇴 하고 싶은데 어! 있다! 우와! 강퇴가 있네? 댓글 고정하는 것도 있네? 공개 처형 공개 처형 아니 그쪽은 귀차니즘이 없으세요? 아니 그쪽은 안 귀찮으시냐고요 응? 되게 귀찮아서 뭐야 귀찮아서 막 밤에 이 안 닦고 자고 그러죠? 다 알아 어? 귀찮아서 뭐냐? 귀찮아서 밥 먹고 설거지 안 하고 그러죠? 초딩 같다고? 맞아 요즘 초딩들 나보다 키도 크고 그러더라 언니 너무 예뻐 예쁜 척 좀 해볼까? 밥 먹고 설거지 안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밥 먹고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은 엄마 밖에 없다는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긴 해 나 진짜 다리 절여 나 진짜 다리 절여 다리 절여 밥 먹고 바로 설거지 안 하는 게 은근 편하다고요? 밥 먹고 설거지 안 하는 건 진짜 편해요 밥 먹고 바로 설거지 안 하는 거 은근 편하죠? 바로 설거지 안 하는 거 진짜 편해요 야, 밥 먹고 안 할 수 있을거지 안 하는 건 너무 좋아 싱싱한 소리 엄마가 아는 더 야, 저에게 여러분은 아빠한테 이제 퇴근 고맙습니다. 나는 너의 라이브를 보기 위해 학업을 중단했다. 제가 바로 그 학업 중단의 이유예요. 쏘리. 쏘리. 정말 대단한 각오를 했네. 나의 라이브를 위해 학업까지 중단할 줄이야. 임다영 왔다 갔다구요? 언제? 나도 보고 싶어. 초반에 대끼를 자기야 하고 갔어. 못 봤어. 못 봤어. 루. 루다 언니. 다. 다영이 왔다 갔어요. 다영이로 이행시 접어볼게. 다. 다영이 왔다 간 거 영. 못 봤어요. 띠아무. 운동하려 했는데 루다 봐야 돼서 오은지. 내 탓하네. 지금 제 탓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탓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탓하시는 거예요? 언니 마지막으로 들은 노래 뭐예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는 너무 많다. 첫 번째 어떤 걸 추천하지?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많이 듣는데 다시 듣기 목록에 있는 노래들입니다. 루디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라고 하기에는 그냥 내가 자주 듣는 노래들 그게 플레이리스트인가요?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요즘에 노래 너무 좋아해요. 좋아해요. 웃어 노래도 있냐고요? 웃어 노래는 아니고 웃어 검색 계속 들어갔던 게 있어. 최근에 웃어 노래 들은 거는 뭐 들었었더라? 행운을 밀어 들었다. 슈가 어떻게 인생 드라마? 인생 드라마? 최근에 더굴로리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는 10일 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지적 고양이 시점 노래가 뭐야? 전지적 고양이 시점 노래가 뭐야? 인생 영화? 인생 영화? 인생 영화?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영화 보고 막 이거 진짜 인생 영화다. 해놓고 다음날 까먹어. 그렇지 않아요 다들? 나는 그래요. 일단 저는 그래요. 그런 넷플릭스 애니가 있다고요? 전지적 고양이 시점 노래라는? 몰랐어. 재밌게 본 드라마 영화는 되게 많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드라마 같은 거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몇 번이나 다시 보는 재탕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의 특징을 제가 최근에 알아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재탕하는 드라마들은 보통 편안해, 갈등 있고 그런 내용 말고 되게 뻔할 수도 있고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되게 편안한 드라마들을 잘 보는 것 같아요. 좋아해서 몇 번이나 보는 것 같아요. 그걸 볼 때 내가 편안한 느낌을 받아도 그런가? 일단 내가 고등학생 때만 영화 써 영화 써니 있잖아요. 그 영화를 한 10번 넘게 봤어요. 진짜로 그때 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 뭐야 소장용 알죠? 만 원 주고 사가지고 진짜 10번 넘게 봤어요. 15번? 그렇게 틈만 나면 봐. 제 본명이 뭐냐고요? 본명이 뭐니? 공개촬영 제 본명은 이로다예요. 본명입니다. 어? 다원이 왔어? 하이 안 그래도 다원이가 아까 오늘 라방하냐고 놀러 갈게 이랬거든요. 본명 이로다 귀여워라고요? 아기가 말을 잘하네요. 아기가 말을 잘하네요. 어때? 다섯 살 루다랑 루다 다섯 명 중에 루다 다섯 명을 골랐었나? 그랬던 것 같아. 루다 이뻐요. 다섯 명의 다리 자려. 다리 자려. 다리 자려야. 다섯 살 루다 골랐다고? 뭐 그때? 멤버들이? 그렇군 구칠즈다 영어로 이러다 어치브인가? 그래서 처음에 인스타 아이디를 어치브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인스타 라이브 이건 뭐야? 시청자와 사진을 공유할 수 있어? 음 무엇을 공유해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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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셀카 오 이렇게 크게 나온다고? 어! 너무 커요 어! 어 공유 중단 어! 어 깜짝이야 죄송해요 어! 너무 컸어 어! 어! 놀랬어! 방금 약간 빌런 같아 미안해요 하필 사진을 그걸 골라가지고 하필 사진을 그걸 골라가지고 해킹당한 거 같았지 미안 당신 핸드폰을 해킹하겠다 하필 하필 하필 appeals 되니까 타이브 이거 써볼까? 재밌다 재밌네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보고 싶을 것 같아서 라이브를 한 번 켜봤습니다 앞으로 라방 많이 해달라고 남다은씨가 남다은씨도 라방 많이 해주세요 재밌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약간 내가 한 라이브는 브이앱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브이앱이랑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 수빈 언니다 개인기 보여달라고요? 개인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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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 없는데 우주소녀의 수빈양을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지? 수빈언니? 수빈언니 집가고싶을때 그만해 수빈언니 불만있을때 수빈언니 불만있을때 아냐아냐 나 괜찮아 근데 지금 할거야? 수빈언니 수빈언니 따라하기 수빈언니 언니 함께다 삼행시가 되게 어렵네 이렇게 삼행시 했으면 우주소녀에서 몰매 맞았어 진짜 재밌게 한다 재미없게 한다고 뭔지 알죠 맞아 주머니에 손 넣어야지 수연 언니 완성이지 내 화면에 수빈언니 댓글만 보여 수빈언니 댓글만 보여 수많은 사람들 중 수빈언니만 말하고 있나봐 앞머리가 왜 안 자라는 느낌이지 수빈언니 설명해주실 분 수빈언니 타자 500이래요 언니 개강했는데 공부 안하고 라방에 댓글 달고 있는거죠 일하다말고 놀아서 지금 타자 빠른거 아니에요? 일하다말고 놀아서 지금 타자 빠른거 아니에요? 수빈언니 여기 우정들 야자 안하고 온 우정들 많대요 어 배터리 4% 남았어 어머 어떡해 어머 밥 먹어 요즘도 롤 하냐고요? 아니요 때려쳤어요 못해서 출근을 안했어 출근을 안했어 야자하면서 보는 우정들도 있네 수빈언니 존재감 진짜 미쳤다 타자 500이 위험인가 진짜 신기한거 많아 근데 이거 말고는 더 없어? 약간 올드한데? 왓츠인마이백 저 백이 없어요 어? 이게 뭐야? 추격적이었어 방금 아 백이 없어요 오 아 아 아 가방이 없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하아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누다가 이렇게나 예쁜게 제일 신기함 고정 고정 이런거 하면 안 돼? 이게 본명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랑 진짜 공개 처형이네 죄송합니다 고정 언니 1타 스캔들 봤어요?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1타 스캔들도 약간 편안한 내용이라서 재밌게 봤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안해지는 언니 영어로 뭐 좀 말해주세요 하이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봐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안녕 이렇게 봤어요 루다야 넌 내 맘을 훔쳤어. 그러니 벌받아야 돼. 무서워. 루다야 인스타에 생일 광고 뜨는 거 봤어? 인스타에 생일 광고도 떠요? 나도 보고 싶어. 어디서 봐요? 언니 나 학원 끝났어. 집에 조심히 들어가. 9시다야. 벌써. 스토리 넘기다 보면 나와. 안 나오던데. 나 안 나오던데. 왜 나는 안 보여주지? 나 그거 보려고 스토리 많이 넘겼대. 내가 휘파람으로 노래 불러줄게. 맞춰봐. 좀 쉬운 걸 해야겠죠? 내가 스토리 안 올려서 스토리 광고가 안 뜬 거라고요? 아우라 휘파람 해보라고요? 아우라 휘파람 해보라고요? 이거 그거잖아. 사람이 부른 거 아니잖아. 맞는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 다온아 뭐야라니. 아우라잖아. 다영이 왔다고요? 다영이 왜 나 안 뜨냐? 나 다영이가 왜 안 뜨지? 다영이가... 차단이 된 거야. 다영이가 없어진 거야. 왜 안 뜨지? 임다영 어딨어? 다영이 온팔했나요? 아니요. 다영이가 없어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잘못 들어왔나 보다 야. 다영이 들어왔다. 블랙핑크 휘파람 불러주세요. 그 다음 뭐야? 공기반 휘파람반. 어려워 휘파람. 이상해요. 댓글 고정. 부르지 말아주세요.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강한 숙소 아니야? 진짜 입 in Have You Parted. 부르지 말아달래. 어려워. 여기에 되게 신기한 거 많아 근데 이거 더 추가할 수는 없나? 뭔가 효과 삭제 이런 게 있네 효과 더 추가하는 건 안 돼? 긍살 긍살이 이거 유행하는 거야? 농담금이 뭐야? 아니 농담금 뭔지 아는데 농담금 뭐를 해달라고요? 필터를 보내줄 수가 있어? 어떻게 보내요? 휘파람 금지? 쉬론드 돋보기가 없는데? 나 돋보기가 없어 이거? 이게 돋보기는 아니잖아요 오른쪽으로 계속 넘겨봐요 다위미한테 물어봐요 아니 없어요 속상 아 맞다 오늘은 뭘 했냐면 오늘 일어나서 뭐 했지? 운동 운동하고 오늘 회사에 가서 스타쉽에 가서 우정들이 보낸 편지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 읽어보고 가져왔습니다 맞아 운동은 필라테스트 다원희 님도 방송해 주세요 댓글 고정 네 너 입안해 argued well 당연히 끝 끝 알겠죠 끝 끝 끝 끝 sr2 저게 다영이랑 비슷한 썸네일 하신 분 땜에 다영이가 말하는 것 같아요 루다짱 다이스키 아타시모 다이스키 아타시모 우정 가 다이스키 데스 영어 정말 잘하네요 그쵸? 요미는 나갔어 영어는 퀸 리 루다 이거 딜레이 몇 초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요? 루다 영원히 응원하고 있어요 누나 아리가또 나 10인데 친구 가능? 10? 10? 10이란 뜻인가? 와 10이구나 10이면 몇 살이야? 10이면은 10년생 1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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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어린놈의 자식이 어렸을 때 원래 리모컨으로 한 대씩 맞아본 사람 다 있죠? 어렸을 때 다 리모컨으로 한 대씩 맞아보는 거 아니에요? 태국 팬들에게 인사해주세요 사디까 루다카 이러면은 루다입니다 인가? 아는 사람 음 리모컨으로 맞아본 적 없다고요? 박씨 파리채로 많이 맞아 봤다고? 3,4분 뒤에 라방이 종료된다고요? 라방은 제한이 있어? 라방은 제한이 있어? 라방은 제한이 있어? 나 몰라 아 진짜 한 시간 하면 방송인데? 지금 나 몇 시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뜨는데? 제한이 있구나 오 신기하네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사실은 우정들이 내가 보고 싶을까봐 그래서 얼굴을 보러 비추러 왔습니다 1시간 제한 없어진지 좀 됐다는데요 사실인가요? 아 아니네 타이머가 떴어 1분 54초 남은 3초 2초 1초 50 49 이렇게 뜨네 오 신기하다 제한 있네 제한 있어 제한 생겼어 나 이러다 많이 보고 싶었네 너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정이 더 걱정이다 우정들도 잘 지내고 있어 조만간 너 얼굴을 비칠테니 알았쪼? 알았어요 몰랐어요 대답하세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42초 41초 남았어 10초 40초 10. 9. 8. 사랑해. 안녕.